안녕하세요. EBS 성우시험 발표가 났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60세 미만이기만 하면 아무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도 않고 공정하게 시험을 봐주는 EBS 성우시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정리하다가 한 2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2001년인가 2년이던가 제가 그때 성우협회 산하에 있는 오네어즈라는 야구단에서 열심히 매니저 일을 할 때인데 후배로는 안 보이는 어떤 젊은 청년이 다가와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 EBS 신입 암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미 성우 10년 차인 30대 중반의 성우였고 그리고 그 남자분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많았지 적어 보이진 않았는데 신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해 EBS가 처음으로 나이 제한을 없앴고 그래서 30대 중반이었던 무려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그분이 신입으로 막 들어와서 야구단에 가입을 하러 찾아왔던 거였어요. EBS는 그렇게 의외로 가장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60세 미만이기만 하다면 왜냐하면 그것도 EBS 정년이 60세라서 그렇다네요. 누구나 성우시험회에 지원할 수 있고 또 정직원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선발을 하죠. 형식상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내가 EBS 소속 성우야 하는 데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곳이 EBS 아닌가. 그런데 의외로 지망생 분들은 EBS에 대해서는 별로 뜨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양분이 돼서 그래요. 나는 KBS에 갈 거야 하는 분들하고 나는 만화 전문 채널에 갈 거야 하는 분들이 나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분이 가시면 좋은 곳이 바로 EBS예요. 그 단점이 하나도 없어요. KBS는 유일하게 라디오국이 전속 성우를 관리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입사해서 2년 동안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가 없어요. 좋은 선배님들 많이 계시고 다양한 라디오 채널에서 훈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내가 만화를 좋아해 TV로 빨리 목소리를 알리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나는 만화만 좋아하지는 않거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만화 전문 채널에 가면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EBS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장 강추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EBS에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예명을 해리라고 붙인 전해리라는 성우가 있잖아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데요. 전해리와의 얘기도 잠깐 하고서 시험 준비 얘기를 할게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얘는 정말 되겠다 싶은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열의 한 명쯤은 걔가 붙어서 왔을 때 어머 이러내도 합격을 했네 싶은 애가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형님 재방송에서 SM 이수만 씨가 B를 오디션에서 탈락시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죠. B가 이수만 씨 취향이 아니었거나 또 하나는 그때 하늘의 뜻이 얘야 너는 이수만의 SM에 가서 뭐 슈퍼주니어 같은 걸 하는 것보다는 박진영한테 가서 박진영의 페르소나가 되어 단독으로 데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하늘의 뜻 때문에 떨어졌거나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어머 이런 애가 성우가 됐어 하는 경우도 그냥 제 취향이 아니었거나 혹은 그때 당시 걔가 별로 하늘문이 열리질 않아서 연기력이 뛰어나 보이질 않았거나 저한테는 뭐 이제 뭐 그런 거죠. 혹은 실제로는 제가 늘 얘기하는 제자 중에 전지원이라는 친구 있는데 얘처럼 노력으로 물론 천부적인 연기적인 재능은 있었는데 발음에 하자가 많은 친구였어요. 정말 6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펜 물고 신문을 읽어서 계속 볼펜 물고 읽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학생 제가 볼펜 물고 연습하라고 그랬더니 너무해서 입에 마비가 왔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볼펜 물기 연습은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뭐 그 정도. 아무튼 또박또박 읽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서 발음에 고쳐서 자신의 재능과 명확한 발음까지 합쳐서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래요. 자 일단 EBS 시험 문제는 커플들한테 좋은 문제예요. 학생들이 가르치다 보면 커플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번 시험 문제는 보면 둘이 같이 공부하기 참 좋겠어요. 나레이션도 문항이 같고 어머 제가 주점을 보고 있나? 아 나레이션도 문항이 같고 그 다음에 남녀 대사는 똑같은 대사를 남녀가 주고받는 버전으로 되어 있고 그쵸? 그래서 제가 늘 뭘 잘 잃어버려서 여자대본은 있는데 남자대본은 잃어버리고 뭐 그 반대이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오늘은 걱정이 없어요. 자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영상이 올라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런 영상들에서 짚어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별거 아닌 음성 파일 녹음 및 제출 매뉴얼 이런 데에 중요한 팁들이 다 들어있어요. 대본 파일은 크게 내레이션용 원고와 연기용 원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레이션 원고를 앞에다 넣었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EBS는 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교재 같은 걸 많이 만들거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 보면서 EBS에서 만든 교재가 저렇게 많았나? 내가 젊은 성우지방생이면 EBS 가겠다. 저게서 저토록 다채로운 연습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유아 캐릭터, 10대 청소년 캐릭터, 중장년 캐릭터 등 총 4종류의 배역을 전제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누가 제일 깔끔하게 잘 냈냐 하면 저는 EBS에 1등 드리겠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유아 목소리 돼? 청소년 소리 되니? 중장년은 되니? 깔끔하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그 뭐지? 10대 청소년 캐릭터에서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레이디버그 대사를 갖다가 썼고 또 본인의 목소리로 각 유형에 맞는 목소리를 파일 형태로 녹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이제 남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거고 4개의 녹음 파일은 반드시 무슨 무슨 규격으로 기계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컴맹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쨌든 기계 조작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굳이 돈 내고 어디 녹음실 같은 데 섭외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저도 집에서 작업할 때 많은데 그냥 휴대폰 기본. 게다가 제 휴대폰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노트 9인가 뭐 그런 건데 거기 기본 사양에 녹음해서 보내면 다 좋아라 하세요. 괜히 뭐 마이크 연결하고 어쩌고 해보니까 오히려 별로더라고요. 괜히 내 마이크 단자에 먼지 같은 거 있었으면 잡음만 생기고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휴대폰으로 녹음해가지고 그거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지고 그건 기계 조작이 아니에요. 한 거 붙여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레이션 연기. 하나는 자연 다큐멘터리고 또 하나는 인문 다큐멘터리네요. 그래서 최소한 이 두 종류의 나레이션을 너희가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요. 일단 EBS는 선생님이 혹은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다정하게 알려주듯이 하는 컨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EBS를 아동만 보는 건 아니죠. 어른들도 보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하나는 여러분이 느낌을 보세요. 아, 요거는 요렇게 읽어야 되겠다. 요거는 또 요렇게 읽어야 되겠다. 자, A번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근데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EBS 화면을 볼 때 영상이 있고 때로는 주요 자막도 있는 화면을 보면서 성우의 목소리를 듣지만 심사위원들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의 소리만 들려요. 언제나 시청자를, 청취자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나레이션의 청취자는 심사위원인데 이 심사위원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리로써 그 사람이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특히 여기서 이제 어미의 얼굴이 보입니다. 3일 후 고체 안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뾰족하던 주둥이는 가위처럼 바뀌었습니다. 요런 부분을 읽을 때 그림이 느껴지도록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어미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러겠지? 시간을 줘야 한다. 3일 후 고체 안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뾰족하던 주둥이는 가위처럼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 좀 더 표현이 잘 된다. 제가 한 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 다큐멘터리는 그 뭐 생로병사 같은 거죠. KBS 생로병사라 그래 뭐라 그래 그 암튼 건강 다큐멘터리 같은 것 그래서 아까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지적이게 우리 그 전승화 성우빌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아우 이렇게 요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멀더 하고 나오는 누구지 그 여자 있잖아요. 서 우리 선배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자 우리 몸 특히 뉴런을 결핍 상태로 몰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저는 좀 딱딱한 다큐빌이 아니에요. 저는 휴먼 다큐 전문 성우라 제가 하면 뭐든지 좀 슬프고 부드러워져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큐멘터리 두 개의 성격을 정하세요. 설탕 즉 포도당이 잔뜩 든 정크푸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묘한 조종의 달인인 설탕이 우리 뉴런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 설탕 즉 포도당이 잔뜩 든 정크푸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묘한 조종의 달인인 설탕이 우린 뉴런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그냥 두 개를 다르게 하시되 나한테 편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돼요. 다만 밑에 것은 그림이 그려진다기보다 물론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셔야 돼요. 분명히 CG작업을 통해서 제작자가 프로듀서가 그림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무슨 화학 분자 구조식이라든지 뇌 속에 있는 뉴런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럼 여러분이 그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낭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거는 자연다큐니까 사실 관찰한 화면이 있었겠죠. 그걸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이 글을 보고 그게 그려지지 않으면 낭독을 하면 안 돼요. 자 알은 모두 사라졌고 커다란 애벌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그때 낭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나레이션 원고를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뭐 그 앞뒤로 퍼즈가 크게 필요하진 않죠. 그런데 연기로 들어가면 그 중간중간 퍼즈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물론 나레이션도 퍼즈는 굉장히 중요해요. 끊어있기 보려는 거잖아요. 내용 전달을 잘하고 있는가. EBS는 이 내용 전달을 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마쳐야 될 것 같아서 기억하세요. 이 해설도 연기다. 그래서 내가 이 해설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나레이션 녹음을 시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관찰 화면이라서 카메라가 직접 잡은 자연의 모습이건 혹은 CG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영상이건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내가 PD라면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겠지 하는 작업이 끝난 뒤에 끊어있기 잘 맞춰서 나한테 편안한 목소리 중 두 개를 성격을 다르게 해서 하나는 좀 차분하고 딱딱하게 하나는 조금 더 따스하게 나한테 적어도 이런 두 종류의 목소리가 있어 하는 걸 보여주는 형태로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